예 안녕하십니까 푸른 잎사귀 tv 변세진 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카톡이 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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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으로 물어보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너무 많이 물어볼 것 같아요 이렇게 영상을 켜서 빨리 그냥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영상을 켰습니다 그 수거 측정 방법을 제가 그때 이제 알려드렸는데 이제 필답 시험을 보시고 나서 어 이거 공부해야 되니까 이제 연락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암튼 제가 이 수거 측정 방법을 다시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어 달 보시고 예 꼭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음 이 클리노미터 클리노미터 순토 순토 클리노미터 순토 클리노미터 하고 순토 화이트 미터가 있어요 보시면 요 요거 요거는 이제 클리노미터 고 요건 이제 화이트 이것도 클리노미터 근데 요거는 이제 어 나치판까지 있는 거고요 이 하이트미터도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 이 눈을 봤을 때 요 왼쪽 오른쪽 있죠 눈금이 두개 밖에 없으면 뭐다 클리노미터 고 3개 있으면 하이트미터에요 보시면 먼저 클리노미터는 왼쪽은 각도 에요 각도 뭐 1도 뭐 90도 위쪽이 각도고 오른쪽은 퍼센트 경사 입니다 퍼센트 경사 퍼센트 경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밑변 분의 높이 곱하기 100 하면 그 퍼센트 경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어 어 클리노미터로 봤을 때는 이 오른쪽에 퍼센트 경사로 본다 이렇게 숙지를 해 주시구요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이렇게 나침반으로 되어있는 것은 좀 움켜쥐면서 잠깐만요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물FI 아 아 왜 이렇게 아 이렇게 크루노 미던데 나침반으로 되있는거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잡고 게 되시면 돼요 대신에 두 눈을 뜨세요 이렇게 두 눈을 뜨시고 네 왼쪽이 각도 오른쪽이 퍼센트 경사 니까 고개로 많이 이렇게 보시면 되요 좀 너무 흐리다 보면 이렇게 눈금 조절하는 게 있어요. 초점을 조절해가지고 본인 시력에 맞추면 되고 보셔가지고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이 각도 오른쪽에 퍼즈네트 경사인데 예를 들면 20m에서 떨어졌을 때 제일 위에 초두부가 45%가 나오고요. 제일 밑으로 봤을 때 밑에가 마이너스 25%가 나왔습니다. 여기는 0이겠죠. 0 이거를 제가 잘 보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쭉 보셔가지고 0 밑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곱하기 0.2를 해줍니다. 왜? 20m에서 측정했기 때문에 그러면 14m가 나와요. 만약에 15m에서 해라. 그러면 여기 0.2가 아니라 0.15를 곱하시면 돼요. 자 보시면 또 여기서 쭉 봤어요. 쭉 봤는데 위에가 45%가 나오고요. 쭉 밑에 근원부를 봤는데 이제 이게 지금 여기가 0이죠. 0보다 더 높으니까 지금 15%예요. 플러스 15%죠. 그러면 0에서 15까지는 비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빼줘야 되겠죠. 아까 여기는 여기가 0이고 밑에가 마이너스 25%는 더해주고 여기는 플러스 15이기 때문에 빼주고 곱하기 0.2를 해줍니다. 근데 지금 20m가 직선거리인데 여기서는 지금 어때요? 사거리로 했기 때문에 곱하기 코사인 9를 해줘요. 근데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선 전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그냥 무시하셔요. 구두질문으로는 나올 수는 있지만 아무튼 중요한 게 아니다. 현장에서는 그래서 아무튼 공중에선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사거리를 수평거리를 지금 사거리로 지금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높이가 뭐다? 5.9 이해 되시죠? 이게 중요한 게 이게 지금 코사인이 있어보니까 여러분도 헷갈릴 수 있는데 아무튼 이거는 무시하고 플러스 15면 빼주고 마이너스면 더한다. 이해 되시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토 화이트 미터 이 순토 화이트 미터는 총 3개가 있어요. 20m여서 쟀을 때 수고요. 왼쪽이 가운데가 15m에서 쟀을 때 수고 제일 오른쪽이 퍼센트 경사 근데 이 순토 화이트 미터는 이 거리를 비율을 고부할 필요 없이 바로 계산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음 위에가 위에가 뭐 15고 밑에가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럼 더하기만 돼요. 18m다 이거죠. 위에가 15고 아래가 플러스 2에요. 그러면 13m 빼주어서 그래서 대신에 거리가 20m에서 쟀을 때는 제일 왼쪽 높음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15m에서 쟀을 때는 가운데 걸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하이트미터가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하이트미터인데 쭉 제일 위로 이렇게 보시잖아요. 제일 위로 보면 다 적게 있어요. 제일 왼쪽이 20분의 1 가운데가 15분의 1 퍼센트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이거 지금 초점이 안 맞으니까 제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순토 하이트미터는 수고측정 퍼센트 경석까지 닿을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아무튼 준비 잘해서 좋은 결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